어서오세요 뭐가 잘해요? 아줌마 여기 막걸리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전날 밤이라 분위기 미묘해지고 와인잔을 넣고 너무나 힘들게 한 결혼 키스 좋았다 오케이 자자자 한 번에 갑시다 스탠바이 스타트 하나 둘 켜 스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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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배우생을 삼 년째지만 술먹고 드라마 찌는 건 선배들도 없었어 내가 알았어 취했어 한 잔밖에 안 맛있어 말짱해 걸어봐 걸어봐 응 걸어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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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갑시다. 군 장관님 오시라고 해. 아이고, 이거, 이거 꿈을 쑤다고, 이거 있잖아. 아이고, 냉동같은 냄새. 감독님, 잠깐만요. 아이고, 여기. 아, 아이고. 아이고, 살망스러운 계집애가 지나가고 전생에 풀덕이었네. 엄마, 어디 가세요? 어. 나 벌교식당에 좀 다녀올게. 네. 사장님 오셨대요? 네. 다녀오세요, 엄마. 어. 아, 진짜. 오늘 이후에 스케줄 없죠? 네, 없습니다. 어디 갔었니? 응. 바람쇠로. 우리 여사방 너 아들이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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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